보내준대요 화이팅 화이팅 깔끔하게 이기고 두 팀뿐인 곳에서 조 1위 하러 갑시다 1위 하는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희한테도 본선가서 당연하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2조로 뭐야 2순위로 올라와서 우리랑 만나는 거니까 활발한 켜야되나 같이 하실? 보내준대요 아 못 이기면 고마티 나쁘지 않은데? 엥? 나쁘지 않은데 진짜 엥인데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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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이 외형도 고마티 어? 에? 에? 아가씨 고퉁 받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? 엥? 코마티 11명 생성 다른 의미로 레전드기남 근데 왜 촌이 안옴? 우리 유기당함? 잠시만요 5분 채 어? 이거 승점 삭감 31분인데 시작 안함? 다시 란업중이래요 5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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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스패면 몇 대 몇이? 3대0인가? 에 3대0 몰스패는 3점임 우리가 2점 이겨서 끝이네 그럼 우리 통합스코어 4대2로 끝나는거임 와 그러면 처음에 4대0으로 이겼으면 몰스패도 상관없는거네? 아 4대2가 아니구나 5대1로 끝나는구나 우리 5대1이 4대2구나 나 뭐라니? 전번에 2대1로 지지 않았음? 에 어제 어제 웃음 근데 만약에 저쪽 우리가 어제 4대0으로 이기보다는 우리가 5분 되기 조갓 할 뻔했네 보냄? 리비님 화이팅 리비님 렉 안 걸리면 이긴 당대를 찾았다 왜 반말로 하? 이거 존댓말인데 안 들렸음?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보라 안겨 잘 빠져나가시네 파이팅 인정 네 이번엔 ZS 슛을 성공시키겠어 ZS 슛? 진짜 고소함 수비수도 됨 이거 리얼 그거 약간 파워슛이랑 비슷한 개념 아님? 아님 파이팅 파이팅 리비님 드릴게 렉 걸림? 안 드릴게요 어 어 어잇 어까 욕하지 마셉 어 나이스 에잇 어 빡본님 미치셨다 나이스 없어네 가비 가비 나이스 없어네 가비 가비 다 내려야됨 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기다리기달 집중해서 해야됨 라인 라인 오케이 까비 괜찮은 압박 압박 기 Gerade 잡혀줄게요 제발 똥 싸지마 recruit heiro 공기를 어서고 어 좋다 아 Arena mob 라인 맞추고 위에 오케이 굿 나이스 잘 돌았다 지금감 까비 리비님 있었음 어 미끼에요 미끼 이런거 응 못받았다 굿 나이스 한번더 핫탭 나이스 잘 맞고 아 개까비 어까데 라인 맞추고 밑에 잘 쫓아갈테니까 7번 마킹좋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콜 이거 좀 위험하다 아 배 무섭네 잘 내렸고 나이스 아니 골무늬 안걸리네 까비 이거 괜찮 라인 맞추고 나이스 나이스 키핑굿 바비 오호 마킹하믹 잡고 나이스 천천히 가보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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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잘 닦고 나 오늘 폼 좋은데 톡 할걸 QD 까비 QD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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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미치 미치 사이드 샘 사이드 샘 나이스 뒤로 뺏어 나이스 리비님 나이스 커버 이거 키 까야되나 어우 나이스 잘 뺏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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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 Alab 아 네 나이스 잘 뺏고 나이스 나이스요 라인 잘 밀었다 오잇 스카이님이 좀 더 빨리 뛰어들어올 줄 알고 죄송합니다 내려내려내려 내리면서 내리면서 나이스 나이스 네 라인 맞추고 나이스 후반에 한골 더 넣어야 올라감 아예 안 먹어 승전 때문에 그럼 우리 연장해야됨 네 그냥 하나 더 넣었고 확실하게 끝내자는 얘기였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네 난 집중해서 한골 더 넣자 흐흐흐흐흫 5도암 괜찮 근데 맞는 말이긴 하면 그게 개선 안해요 개선 안해 용도까진 아니고 예예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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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퍽 골로님 어디갔어 앞으로 안잡네 나이스 어우 굿 어우 키픽 굿 어우 나이스 트라이 리비님 본건데 에이 링크가 너무 길게 잡혔어 쏘리요 뭐야 모름 갓게이밍 빨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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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하니까 나이스 몸싸움 나이스 안나갔어 안나갔어 그레스로 찔러봐요 아 좋다 되나? 까비요 한번 더 네이스 키픽 아 굿킥 옆에 빡뿐님 빡뿐님 들어갔네 까비 레비님 거기 갖추면 안되는데 아 나이스 컷 든든하다 cut 아 굿 아 지렸 hers 나이스 한 번 더 낫기 없다네 아닌가 그냥 아웃이구요 아니아니 Matsuan에 그냥 아웃이구나 나이스 우리거 오오 deco 오오오오오오오오O 나이스 한골 한골 더고? 호우 떨 나이스 파이팅 아미 아미 마치고 네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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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 크다 야 뗐다 오이외 고소함 리빙님꺼 아래 아까비 지금 라인 마틴이 굿 아잇! 똘이 정해 죄송 죄송 그리즈바닌꺼 천천히 갑시다 어 어 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잘됐다 나이스 갑시다 안돼 오픈 나이스 잘받는데 아아 이게 짧네 괜찮 잘받음 어이씨 밀린다 괜찮 홀드? 나이스 나이스 아까비 잘 받는데 오케오케 3초 쉬어야됨 맞아 샘팩이 더 빠르 더 빠름 무조건 나이스 오 나이스 키피 어 쏘리 어 뭐야 샘팩을 줬어야 돼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원투 잘갖고 응 그냥 열려있는데 와 지렸다 라인 브레이킹 마무리 어이 파울 걸렸어 그니까 화이팅 차고나서 그런가 어이 이게 소스다 오케 화이팅 오 오 나이스 키피잉 잘 뺏고 와 리턴 지졌다 와 흐른다 흘러 그냥 나이트트리스อง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나춘님 어디 갔다오 인가이징? 게임부터 나이스 헤드트릭 가자! 집중 안함 이제 아 농담 분당 1골 네네 expand 잘 짓어 반대 열어두세요 주면 반대 나이스 킥 구우 아키야? 예쓰 아 구우우우우우 와 이게 발이 안닿네 괜찮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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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괜찮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너 터치가 저래 그럼 내가 그 뒤로 감 넘치노 뭐하노 와아 잘찼다 여기서 쓰리터치 룰렛을 잡았는데 아깝다 아 쏘리요 리비님 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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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까비 인정 어 내가 놓침 키컨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뭐 콩크리트 터치 모임 아 좋고 오 아 저건건 진짜 어퀴 들어가냐 나이스 잘 끌었고 하나 보여줘 샘 응 다 좀 차라 오오오 오오오 나 골 넣을래 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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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님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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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음수고 저저저저 없사임 아깝다 마지막에 나 골 넣을 수 없었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를 쓰고 어제 어제 코바티가 아팠기 때문에 졌다 으응 진짠데 어제 나 아니었음 1대0으로 이겼음 내가 두개를 더 잡을게요 리비님 메고 할게요 안됨 왜요 오 뭐야 누구랑 했음 패스가 우리가 훨씬 적네 저기 아래 aka 에이티미 어 에이티에이 에이티에스 depressed